안녕하세요. 세미쏭 오늘 세미쏭이 준비한 메뉴 오늘은 쫄깃쫄깃 통문어 숙회를 준비해 봤습니다. 직접 손질해서 왔고요. 총 두 마리 먹기 편하게 잘 나왔어요. 그리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 생굴 꼬치도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아삭아삭 고기 너무 맛있어 양념장 청양고추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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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우유무얼 어흑 으 그리고 아 으 자 어 으 으 으 고구마 맛있다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너무 맛있다 오돌뼈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소한 고춧가루 와... 바삭바삭 바삭바삭 맛있죠? 바다포도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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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c 아마도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와우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안녕 꽝 굿